한국국토정보공사 무톱 무갑스에 그동안에 기대를 해놓았던 도장특별지원회원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송성도 관장님께서 글을 여러 차례 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많이 해놓고 꾸중을 많이 해놨길래 지적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니까 대안도 제시를 해주라 해서 지금 도장관리부과 부위원장인 손성도 관장님을 자리에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언론에 자꾸 기고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내놓으라고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참석을 시켰어요 잠깐 다른 안건 넘어가기 전에 손성도 관장님이 그 얘기 잠깐 듣고 넘어가도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하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어떤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어떤 기타 그런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참고해주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이렇습니다 도장 활성화 문제를 좀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저는 도장공과 부위원장 역할을 한 10여 년 가까이 배가오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제안도 하고 신뢰도 하고 해봤는데 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늘은 목적은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그런 뜻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섯 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장 활성화의 문제점이 총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에서 지도자 양성 시스템 자체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원래 서로 바뀌어서 기관을 늘려가야 한다고 그러지만 지난해와 지난해 시스템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도 자꾸 늘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ZA에서 지금 한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원이 미흡하고 또 시스템 부족하고 또 인식 차이가 사실 큽니다 조금 전에 않게 이종천 이용권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인 활성화 프로그램 50개 도장 지도자가 불러간다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국 태권도장이 8812개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50개 도장만 한다는 게 더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추구하는 도장 정책들이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은 대퇴원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일선 도장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태권도학과 같은 경우도 보면 태권도장을 전문적으로 경험을 한다든가 그런 교수님들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장 활성화 도장 전문 지도자 양성 시스템도 부족하고 교육 시스템도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대퇴원의 문제점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태권립에서 오늘 진행한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4,5년 동안 진행한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사실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과연 오늘 발표 결정하기 전에 한 단계를 거쳐서 이게 과연 실효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1차 검증을 거치고 여기 와서 발표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두 번째가 도장분과위원회 활용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간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태권립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 도장분과위원회보다도 전문생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장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의 말은 별로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연장을 하고 있지만 역할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는 이제 견제 방법이 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의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총장의 편에서도 몇 번 갔습니다만 너무 업무가 과도하다 보니까 경계에 집중되다 보니까 도장 활성화에 대해서 참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야 될 일이 참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제가 말을 사실 뭐하고 얼굴이 부어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도 한편은 업무가 한계가 있으니까 경계에 집중된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도장도 경기 못지않게 아주 전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은 체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도 이종천연구원이나 뭐 여러 가지 부장님께 제가 좀 이렇게 못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은 좀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성 방안 제한을 말씀드리면 제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잠깐만요 네 그 점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네 앞으로 지금 이렇게 대체 의지가 중요하다고 총장 경기 집중한 때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외워보세요 지금 양진방 총장님은 사실 경기에 너무 올인하는 면이 많고 도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다소 시간을 하려는 부분이 적지 않느냐 저뿐만 아니라 도장 국가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업무를 떠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에 집중은 총장님이 하시고 또 이 도장에 집중할 수 있는 또 뭔가 한 가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총장님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안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태권대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기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활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 한편은 이해가 갑니다 너무 경기의 의무가 막 과정하다고 하는 이해를 가는데 또 도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아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지에 보면 대한태권대표 의회에 도장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기획분이 임시적 한 명인 분입니다 그럼 이 한 사람에게 8,800대 도장을 다 감당을 하라 저는 사실 늘 이렇게 막 싸우고 진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좀 미안한 마음이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탁을 할 만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북치고 상북치고 다 하라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회에 오늘 좀 결정을 하셔가지고 또한 도장지원부라도 해서 이종천연구원위원 밑에 심부름을 할 수 있는 한두 명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를 제대로 지적을 할 수 있고 미뤄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다음 또 한 가지가 지금 대퇴해보면 기심회가 있지만 기심회에 주문하는 도장회가 뭔가 필요하다는 건데 도장도 참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하는 도장회를 만들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도장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대퇴해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견제 기능도 할 수 있고 여기 오기 전에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여기에서 요건이 발표하면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지금 현재 4년 됐는데 아직까지 물론 부분적으로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수가 실패자 이런 말이 지적이 사실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 여기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현실이 와닿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첫째는 오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만약에 안된다면 차선적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도장지원부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석방이 나쁘면 그때는 폐지하더라도 무조건 지금 여기서 안돼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시적으로라도 좀 도장지원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좀 한번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야단을 치자는 겁니다 아까 박사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퇴에서 지금 이제 4학년 동안 한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런 데서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난 다음에 요구할 건 요구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경기 편중이 돼 있고 도장 부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한 명의 임시주부로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두루 이렇게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그 다음 또 이 한 가지인데 지금 현재 각 시도에 보면 비회원 도장도 타 시도로 유출하고 있지만 정회원들도 등록한 회원들도 타 시도로 성품단 심사를 갑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러냐고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분석하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자 40년 전에 지금 현재 성품단 심사 규정이 만들어질 때 보면 그때는 성인 위주로 할 때 1장부터 8장까지 다 했지만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들이 아이들이 주부 애들이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하고 있는데 이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8장까지 가리키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회원들이 다른 데 가는 사람을 여러 사람 물어보니까 아버지협회에 가면 어디에 가면 4장, 8장, 7장, 2달씩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연습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1품 볼 때는 1장부터 5장까지 하고 2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하는 행위들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려면 예비 유출 방지도 굳이 4시간, 5시간 걸려서 서울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일리 있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자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흥 조성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다는 각 시보협회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권도를 도장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입니다 그런데 주부들은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권도가 얼마나 교육적 가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승단 심사장이 다 왔을 때 태권도를 배운 얼마나 교육적 가치가 있고 수령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때 좀 기간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장들에게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관장님 일광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틀면 해소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의비 한 15분만 준다 그러면 여기 한 80불 이상은 감독 문구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많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중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각 시보협회에서 승단 심사한테 학평이 다 왔을 때 부흥 조성을 하자 예를 든다 그러면 회장만 인상 말씀하시지 말고 학부모 한 번 불러서 우리 아이가 상품까지 했는데 조금 전 편지도 한 번 읽게 만들고 수련생들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계속 지금 현재 승단 심사 대회를 보면 일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학부형과 수련생보다는 협회 입장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 시리와 협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선정이 된다 그러면 저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협회 시범적으로 필적이 되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 수련생들 다 같이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어떤 정책들이 지원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그 여행을 말씀드리면 태권도장은 부분적으로 적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성품집사 문제에 대해서 평가제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품조성을 위해서 심사 대회를 활용하고 그 다음 진리 향상을 위해서 의미적인 각 시대에 비해서 재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관장의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야 하는 차원에서 의미적인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국경의 역할 문제가 사실 소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심에 주문한 도장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도장회를 중심으로 국경하고 같이 역할하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 도장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견제기능 검증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대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것도 또 이야기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형지원부도 업무 효율하는 부분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수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도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미 한 번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련생들에게 동기발 차원에서 품별로 도복을 차별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퇴원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안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 시도협회에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한 목소리를 내서 한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동영상 아까 15분 말라고 했는데 다 가지고 계세요? 동영상 제가 한 5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도 전부들한테 협회라도 한 가지씩 보내봐서 그런 걸 봐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왜 인성교육이 필요한지 등 영상을 만들어서 학부형들을 다 보여주면 아 그 학부형들을 고개를 끄덕으니 아 필요하구나 그럼 태권도 필요하구나 또 하나 예 금방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계신 시도 전부님들이 공감하신 것도 있고 공감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대퇴총장님하고 논의해서 도장공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기 우리 선선거 관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개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 가지 제가 좀 부원을 하고 싶은 것은 이 4년간 진행된 이 도장지원사업의 성공이다 실패다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금 상당히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도장지원사업이 물론 이 도장지원사업이라는 게 태권도 협회 역사상 제가 볼 때 지난 4년간에 대한태권도입이 도장지원사업이 성공이다 실패다는 앞으로도 적어도 한 5년정도로 더 지나야 그 사업이 제대로 뿔을 내렸다 안 내렸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흔히들 밖에서 조급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 도장이 지금 당장 준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따져보다 보니까 자기만족도에 따라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 도장지원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해준 4년간의 이 사업들이 성공, 실패를 갖다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 실패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부분적으로 좀 성공하고 또 이렇게 실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 그러면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목적이 우수강사를 선발해서 많은 사람 각 시도협회에서 이렇게 강사를 파견한다는 어떤 좋은 소재를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성과를 못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상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이 도장을 잘하는 사람이고 내용이 충실한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파업 포인트 잘 만들고 말 잘하는 사람이 창을 받는 또 그런 사람들이 일선협회의 강사로 나서니까 관장님들이 아 저건 아닌데 하지만 위의 선배님들 보다 협회에서 하는 것이 그냥 앞에서 말 한마디 뭐하고 돌아서서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저 사업은 현실적으로 부족 안 좋다라고 판단되면 좀 멈출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한다는 건 문제성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굳이 그게 강사도 우수강사 뽑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저도 예선에 한 번 심사를 선발해 봤습니다만 예선을 불러가지고 동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없으면 그 시행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의 좋은 건 거기서 선발해도 되고 굳이 비용을 많이 지출해 가면서까지 그걸 과연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예예 저 한 번 말하도록 그 많은 연구를 하셨고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써서 좀 길을 길을 그 열어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완과 국민들에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그 단체가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기 가면단체로 인준을 받았지 체육관 이거 인준이 아닌데 지금 우리 손성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 태권도 자체가 많이 비례해졌고 양쪽으로 성장을 한 과정에서 도당지원사업부라는 것 자체가 필요로 한 시점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 물론 우리가 그 손 박사님이 연구하신 대로에 지원 특별지원회가 4년간 해운제에서 득도 있고 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못된 것은 잘못된 것은 단단하게 바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참 고맙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고당지원사업부가 어 현실점에서는 필요로 하다라고 그런 느낌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감여러분들 많이 있고 좋은 말씀 더 이상 도장의 구심애로 도장의 인원수는 대체 어느 정도 인원수를 인원수도 어느 정도 인원을 인원수도 아 구심애로 도장의 인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구심애로 그 분가의 평등이 개선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아까 지금 사과를 받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심사평가제도 바꿔야 해요. 저는 맞는데 서울로 가는 곳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서울로 가는 건 말 안 하겠습니까?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심사를 그냥 들어오면 접수하는 대로 심사를 봐주고 이런 뜻입니까? 서울이라는 말을 제가 안 썼어요. 타시도로 이야기를 했고, 서울이라는 말을. 그런 문을 말씀하실 때 가려서 좀 해주세요. 제가 서울이라는 말을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정도 도당관리부과 부위원장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번 도당지원부라든 같은 소위 의견을 할 때 하는 것은 저희를 대체 총장님이나 우리 정무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저희를 처리하겠습니다. 참 많이 공감되는 얘기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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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내고 위원장으로 내고 위원장으로 의견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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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송성도 부위원장님께서는 협회 행정을 안 해보셨죠? 16개 시도 행정은? 네. 행정을 하다보면 심사진원에 비례해서 그... 대구 지역을 좀 아시죠? 네. 체육관을 빌리는 데 사정이 어려운 곳도 있고 또 단지 내에 심사를 봐야 되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접목을 하면 그냥 돈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심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심사를 내실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서 협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입장이 돼 보면 그때는 시간, 경제적인 뭐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사정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평소 생각하는 그런 심사제도를 아마 전부님들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오늘 또 부연장님 말씀 드리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가지만 보고 갈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 혹 가까운 전부님들이 계시는 것 같으면 협회 사정이나 협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이나 그분들의 어떤 심정을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더 좋은 안을 잡았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혹시 그 도장분과에 관한 어떤 부분을 공식적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사무총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기획부장님한테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했어요. 혹 이런 좋은 이야기들 여러 차례에 제안을 했는데 그 유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 제안에 대해서 참고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우리가 지난 4년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도장에 대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이 모임을 시작을 했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어쨌든 대한태권도협회가 도장 문제를 조금 신경 쓰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였을 때 우리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뭐였냐면 홍보였어요. 홍보를 어떻게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이걸 시작을 한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모임이 우리 대한태권도협회도 그렇고 우리 전무님들도 시도협회 운영에 있어서 도장 발전을 위해서 과연 대표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데 좀 더 과거하고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되었다고 믿습니다. 계기가 되었다고 믿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이게 이제 바닥에 내려가서 혜택으로나 어떤 느낌 와닿는 느낌까지 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송관장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닥에서 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아쉬움 또 바램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 아니요. 지금 총장님 질문에 대한 요새가 잠깐만 질문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하고 도장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나 경기는 우리 협회 행정의 틀 속에 90%가 입어집니다. 그 다음에 10%가 팀에서 입어집니다. 우리 이 행정의 틀 바깥에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업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영역이 90%고 공적의 영역에 들어오면 10%밖에 안됩니다. 도장관장들 협회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있습니다. 그게 10%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협회에서 도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도 경기에서만큼 그렇게 직접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협회가 도장에 대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엄연히 사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를 들면 광고하는 것 애들 가르치는 것 하나하나 사범 쓰는 것 도장 시설하는 것 협회에서 일일이 다 규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또 얼마나 비즈니스를 더 잘하지 못하느냐도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협회나 국기원이나 시도협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움이 되도록 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방해가 되는 부분에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것 이런 건 정책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역시 또 어느 한편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차이로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도장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도장 말고 사적인 영역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장을 도와주고 같이 도장과 함께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그런 여러가지 회사나 모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하고 협회에서 잘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이 부분에 좀 섞여 있고 또 그동안 한 4년 정도 집행해오면서 시행착오도 일부 쌓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송관장의 지적 중에서 조금 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설득이 있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좀 일방통행 같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협회에서는 사실 일방통행이라는 부분에 꼭 반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관장들이나 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되신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놓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그 도장국가위원을 짜면서 칼라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우리 대한민국 대비의 도장 활성화 사업도 그렇지만 저도 아까 서두에서 인사 말했던 그런 당부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그 다음에 도장을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해주는 소극적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심사는 아까 우리 한창 전국에서 현실과 어떤 이상 사이에 그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에서 심사 보는 부분들, 미국에서 심사 보는 것 다 개인 도장에서 보는 심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몇 천명 내리고 심사 보면 참 현실적인 행정적인 재원 뭐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시도협회의 절대절명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그 시도협회 규모나 특성이나 이런 게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영원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그 용원의 토론은 이런 어떤 달정적인 재원 수준에서 이 정도 저희들이 들어서 들어온 걸로 하죠. 그렇고 또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또 우리가 각 CW 대인적으로 상관장하고 또 뭐 언언을 해야 될 부분, 언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협회의 도장공과에서 같은 몇반들인데 또 뭐 더 많은 의사소통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죠. 네. 현재 도장공과 부위원장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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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그 이 그 태양세권대협회의 매일 측정인데 이 문제점을 도장특별위원들을 모아나오고 지금 가벌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가.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도장공과 부위원장이고 한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뭔가 이 안을 마련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권위하면, 합당하면 받아주고 해서 정리된 이야기들이 얘기 나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의견을 제시해도 안 받아준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채택이 안 되고 있고 그래 이거를 지금 같은 도장공과 내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시도로 확산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도장 책임연구원 또는 부장님 이래가 하나로 목소리를 통일하고 좀 거기서 통일된 목소리를 좀 내놔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고 이건 하나의 제도적인 지금 문제점을 지금 특별기원들한테 오픈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사무총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냈는 게 좀 전에 총장님 말씀 중에 겨루기 대회와 이 도장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는 절대 증명의 위기가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있는데 그 부서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서가 도장지원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임연구원 한 사람 달랑들 다 놔놓고 오만 기획을 다해야 되는 기획부장님이 전부가 총괄에서 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도장지원부를 신설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도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대책안을 좀 내려고 그러면 거기에 앉아가 밥만 먹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도장지원, 도장 활성화, 심사제도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기획부에서는 뭐 이 일, 저 일 뭐 오만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증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도장지원부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거의 우리 도장지원특별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총장님 좀 참고하셔가지고 도장지원부가에서 이런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위원들 안찾아 놓고 까발되시기에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향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기를 우리가 다 관리하고 국제대회 다 나가고 대표들이 다 키우고 하는게 운영부인데 운영부 직원 세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부에 우리가 도장지원 담당 업무가 있는데 지금 이동천연구원이 있고 또 다른 직원이 한 명 스포트를 해주고 두 장이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저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협회라는 조직 내에서 월급을 주는 자리 하나 만드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알겠죠? 그렇죠. 아까 전 모험은 부분도 맞은 이루어지는 부분도 실행하려고 전부 돈이 다해서 재원은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 맞은 우리가 대한대권 대표라는 경기단체가 주 실무 일을 하다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이 예수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려면 거기다 재원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몰아서 못하는 가게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 부분에 이러한 부분도 아까 우리 심사제도 개설하는 이런 부분은 대한대권 대표부터 어떤 안을 내려놓고 이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안을 말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에서 무슨 대회라든지 뭐 이런 대회의 어떤 구성부와도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태권도 관련 연구 뭐 이런 걸 해야 될 그런 차원으로 그에 대한 재원은 우리 대한대권도 협회에서 재원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총장님과 해당해서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를 하고 충분한 그런 노래를 해서 사실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대한대권도 협회에서 해야 될 주 업무가 뭔지 누구도 알고 있는가 아닙니다. 아까 총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한대권도 경기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단체로서의 어떤 역할 국회는 국회로서의 연구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복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입분들이 편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누구나 하기 좋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려면 실행을 하려면 뭔가 다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우리 도장특별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 지금 교육 지금 우리 교육 쪽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 두 가지를 관절하고 있는데 홍보 중에도 진짜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냐 우리가 많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문의 미디어쪽으로도 우리가 정말 검토를 안 넘겨보자 그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검토해서 홍보와 교육이 국전화 같이 물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거기에 정상 네 제가 한번 네 네 네 지금 이제 저도 김하영 장롱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도장 지원국에 대해서 이제 물론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도장 전 특별위원회 그 그 금액 자체에서 조금 예산을 그쪽으로 좀 지원부로 밀어가지고 현재 지금 어 대한대권 대표의 도장국과 위원장님 계시고 부원장님 계시고 어 뭐 꼭 상주에서 상근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좀 잡아서 하시고 여기 도장 지원 특별위원회 지금 위원장님은 우리 신입계시로 정의사회 회장님 하시는데 회장님 하시고 회장님하고 거기에 따른 총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해서 지금 총장님께서 너무 경기에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해서 한쪽으로 딱 일을 책임지게끔 밀어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말고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바쁘다고 자꾸 밀어버리고 안되고 무슨 일이 안되니까 이 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총무님하고 지금 대한대권 대표 도장문과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방금 설명하셨지만 소망사님께서 부위원장님들 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한 직원이 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상주해야 한다고 하면 한 분을 지구 채용해서라도 지원부를 신설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한태권도협회는 물론 전국에 경기 전국장 유오비시 대한대 approach 국회위원장 gyrae 국회 선호한사님 ouched 정기 water dip 가지고 예 뭐 이 의장이나 실장만 물어보니까 뭐 같이 합쳐서 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언론에서 내년이 지나가고